한글자막 by 한효정 불빛이 흐르는 밤에 종막한 어둠 속에서 뒷봉산 아디산과 서적새 굿 슬프구나 그대가 왔노라고 일러주는 모래일과 모래일과 동작을 심지어 소원의 긴긴 편지 믿어요 바라세요 찾아와 조신 나올까 아멘 그대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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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라는 밤에 정확한 어둠 속에서 그 밤이 어느 린가 서쪽새 웃을 뿐만 그대가 왔노라고 일러주던 노래일까 노래일까 빛들어갈 창문을 열어봇던 나를 이제야 못 사는 찾아와 자신 나올까 바랍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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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.